비주얼을 자랑하는 분들이 나옵니다. 아 이거 안경 끼고 봐야지. 훈훈하네. 키까지? 짱이네. 키가 왜 이렇게 커? 키가 왜 이렇게 커? 2m야? 클러저 좀 보여주세요. 자 그럼 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이비 치킨스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이비 치킨스튜. 네이비 치킨스튜? 네이비 치킨스튜가 무슨 뜻인가요? 저희가 우연찮게 합주를 마치고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메뉴가 닭볶음탕이었고요. 저희 멤버들이 가장 많이 입고 있던 색의 옷이 남색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바꾸면 남색 닭볶음탕인데 그 정도면 썩은 거거든요. 식욕같이. 뭔 얘기야. 그 당시 입었던 옷 색깔 때문에 그것과 현재 먹고 있는 것들을 합쳐서 저희 밴드 이름을 정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담배 하나 사러가서 그 아가씨 웃었어. 압수곡 다 불러주면 안달아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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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